오늘 뉴스장터는 가수 임용씨가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는 TVN의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되는 16일 토요일 밤 9시 10분에 방송되는 우리들의 블루스 3회 방송에서 임용의 정규앨범에 들어가는 신곡 중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노래가 삽입곡으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이 이렇게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임용웅이 삽입곡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임용웅의 시청률 기적이 또다시 탄생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률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용웅은 KBS의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의 OST에 참여함에 따라서 사랑하는 들 도망가가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신사와 아가씨의 시청률을 엄청나게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임용웅의 정규앨범 신곡 중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삽입곡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들의 블루스의 시청률을 껑충 뛰게 할 수 있을지 임용웅의 시청률 기적이 다시 한번 탄생할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웅시대의 화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들의 블루스의 출연진들은 이들인데요. 이병헌, 신미나, 김혜자, 차승헌 등이 출연을 하고요. 시청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1회 방송과 2회 방송의 시청률이 1회는 7.3% 그리고 2회 방송 8.7%인데요. 수도권 중심으로는 11.2%까지 찍은 겁니다. 케이블TV에서 케이블TV의 드라마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시청률을 찍고 있는데 이 시청률이 임용웅이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더 올릴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예요. 임용웅 기적이 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 관심거리인데 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웅시대의 화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웅시대 팬크로 회원 여러분들이 본방을 사수해 주시면 본방 사수에 총공을 한다면 이 시청률을 두 배 이상 올릴 수도 있겠다. 두 자리 이상은 올릴 것 같은데요. 두 배 이상도 올리는 기적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블루스의 시청률을 두 배 이상 올리는 기적을 만들어 낸다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임용웅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는 영웅시대 팬크로 회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관심을 모으고 있고 지금 구매 사전 예매를 한 상태인데 이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구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용웅이 이렇게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에 참여함에 따라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의 시청률을 껑충 뛰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낸에 따라서 화제를 모아서 정규 앨범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뉴스장터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시청률 기적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웅시대가 본방사수라고 하는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회 방송은요. 첫 번째 에피소드인 한수와 은희의 세 번째 방송으로 마무리되는 방송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수와 은희가 목포로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고교 시절의 수학여행지였던 목포로 둘이 이렇게 추억의 여행을 떠나는데 친구인 영웅은 이참에 은희에게 은희는 결혼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처녀 딱지를 떼라고 은희를 놀리고요. 둘이 이렇게 가는데 동상이몽이에요. 한수는 지점장으로 지금 제주에 발령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러기 아빠예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은희는 생선가게를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빌딩을 갖고 있을 정도로 서민갑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발전을 했는데 한수와 은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은희는 추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은 겁니다. 첫사랑 한수와 추억의 목포 여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추억의 목포에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한수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가슴, 추억에 젖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설레임이 있는 반면에 한수는 생각이 달라요. 돈을 빌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동상이몽으로 추억 여행을 떠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돈을 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게 3회 방송입니다. 한수와 은희의 마무리 방송이에요. 이렇게 한수와 은희가 추억의 목포행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장들이 자꾸 전화를 걸면서 둘이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 그래서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3회 방송에 나오는데 과연 이 3회 방송이 이렇게 이명웅의 우리들의 브루스의 신곡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ost 사비곡으로 활용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청률을 올릴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 여러분들이 3회 방송의 본방사수의 총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청률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이명웅의 기적을 만들어냄에 따라서 이명웅의 정규앨범 I am hero의 정규앨범 판매량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명웅의 시청률 기적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신상아가씨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한 2%포인트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명웅의 ost에 참여함에 따라서 그거 이상으로 기적을 한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특히 정규앨범 신곡 중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노래가 오늘 16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이 드라마의 제목과 같은 우리들의 블루스이기 때문에 오늘 이명웅의 기적을 한번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웅시대 팬크로 회원들의 본방사수 소위 말하는 화력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명웅의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지금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의 주말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관련해서 3회 방송에 이명웅이 참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청률을 견인할 수 있을까 이명웅의 시청률 기적이 또다시 탄생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웅시대의 역할, 화력 집중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웅시대 팬크로 회원 여러분들은 아마 이명웅의 ost도 중요하지만 이 드라마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20부작으로 진행이 되는데 옴니버스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짧은 단편이 모아서 하나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20부작으로 진행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8가지의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첫 에피소드가 한수와 은희예요. 3회, 2회 또는 3회 방송을 해서 8가지 에피소드로 20부작으로 진행되는 우리들의 블루스가 이 드라마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방 1회 방송, 2회 방송이 7%, 8% 그리고 수도권 최고 시청률 같은 경우는 11.2%까지 찍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웅의 ost로 참여하는 이 드라마가 2배 이상, 1, 2회보다 2배 이상의 이명웅 시청률 기적을 만들어낸다면 이 ost가 이명웅의 첫 번째 정규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의 첫 번째 공개이기 때문에 이명웅의 정규앨범 판매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이 ost로 참여함에 따라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와 관련해서 오늘 3회 방송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